아 쟤 좀 도와줘봐 잡고 갈게요 아니 갈 수가 없어 아니 진짜 집중받고 하는데 뒤에 도와주는 사람 못하니까 아우 서러워 가버렸다 우리 피음 막는걸 누가 가야될까 그냥 하나 갈까요 제가 튕기는 걸로 하게 가긴 가야될 것 같은데 까갑으로? 까갑으로 하기엔 좀 너무 약해 까갑은 이게 아니 내가 갈게 내가 다음에 피음 많아 개 있었다 아아 까비 아 하 내 이번판 하이쿠 궁맞츠키 되게 어려운파냐 날래는 애들만해 어디가 이거는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무시하마 아 쓰읍 안한다 피바를 안갈 수가 없었는데 피바 가고 갈게 안 돼 지금 그런 시간이 없고 시간 있네 나이스 나이스 우와 뭐야 와 돈 떼도 못 버리셨는데 피디님 바로 와 뭐야 바로 벼락부장 하하 하하하하 그거를 뺏어본 와 대박 까비 까비 이거 먹고 와요 어려움을 우리 바이 세다 나 대지 마라 미술도 세다 다 될 거다 안 돼요 너무 아파요 아 무슨 딜이래 아 두 대만 났어 이거 뭐야 저 챔피언 아니야 원 딜 아니 딜 왜 짤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아아아 갓도 없네 쩔고 아 대돈 좋아 쟤를 누가 잡냐 아 Separated 캬피언 감사합니다.